아 너무 아름다운 거 같아요 갑자기 아는 아는 한 칼도 희망한 거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잃고 싶게 된 거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잃고 싶게 된 거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잃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잃고 싶게 된 거 같아요 어제 크림이 얼마냐고 먹었을까 사먹으면 좀 와. 여기 미술 제품 갖고 싶은데 일단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잖아요. 통이 없고 벽이 없어. 설치할 벽이 없어. 좀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는 아직 집에 걸 수 있는 벽도 모자라고 90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여기 호크니 작품인데 호크니의 수영장 작품 아시죠? 수영장이 완성되기 전에 이랬다는 거야. 64년대 그게 한 번에 완성되지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여기 빨간 구두? 다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야. 이상하게 입은 드레스? 그냥 과거야. 어차피 완성돼. 호크니의 수영장처럼. 과거일 뿐이야. 샷아웃. 다른 구두? 샷아웃. 수영장 containers 샷아웃. pickuse의 면밀 소주에서 입었던 건 척격수 소가 침남북이 소가 침남북이 소가 침남북이 소가 침남북이 너무 귀엽지 iga 나 developed ToF 바삭바삭 공간중 반가워요 아 여기가 아프네 아프네 이거 있고 상쌍 아니면 휴대가 있어 여기가 아프네 도착 음! 언제나 이런 것도 한 번 걷고 싶어 하지. 옆집, 유리 안경 이렇게. 근데 왜 모든 거 다 이렇게 반사로 해놓을까? 궁금해. 너무 세 보이지? 패스! 아, 노랜 입. 되게 예뻐? 얼굴에 머스터드 끼얹은 거 같은데. 약간 얼굴이 밝아 보이지? 어때? 흰 티셔츠를 입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입다. 약간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잘 보여야 되는데. 홍보하세요. 홍보하세요. 이게 좀 더 뭔가 좀 상쾌한데, 느낌이? 현재 의상 색이랑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때? 불러줘. 그럼 일단 지금 상담 본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져오세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네요. 투명으로 정했습니다.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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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팡이 포즈되었네요 깡팡이라고 좋아해요 파리지앤 같잖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나무소라도 요거 한번 먹겠습니다 단무지 케이크도 탈거예요 단무지 케이크도 탈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생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생일 선물을 딸기 밀푸예요 오래된 시골 빵집에서 프랑스 빵집에서 사왔다고 빵 치면 돼요 약간 특이하고 예뻐 소재도 너무 특이하고 폴란드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소재도 있고 너무 귀여워 가을 쿨톤인가 가을 웜톤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혁신의 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댓글 좀 남겨주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혁신의 겨울 쿨톤 엄마 선물 엄마 선물로 저의 소리도 안주신다고 고맙습니다 혁신의 전설